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과의 새로운 삶을 꿈꾸느라 설렐 것만 같은 예비신부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행복한 상상만으로 부족한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고민하다가 그동안 즐겨 듣던 그 썰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답이 생기지 않더라도 제 답답한 마음을 어디인가 하소연이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요. 저는 현재는 백수, 몇 달 전까지는 한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던 의사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몇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을 추수를 시간이 필요해 잠시 쉬게 되었지요. 상견례 전까지 오는 것도 참 고비가 많았지만 결혼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직 제 병원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 월급을 받으며 의사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축도 웬만큼 하고 유일한 제 가족인 할머니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풍요로움은 가지고 살았지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트럭 운전인을 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운전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지요. 그 후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할머니는 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정식 코스대로 잘 밟아 지금의 의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비 신부예요. 그리고 상견례 후 결혼 기억이 없는 예비 신부가 되었지요. 제 예비 신랑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남자친구라고 부를게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의사로 저희는 의료봉사를 하다 만나게 되었지요. 남자친구는 워낙 숙기도 없고 과묵한 성격이라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참 자상하고 대화를 해보니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하지 않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이후 종종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할수록 서로의 이상향도 같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가진 게 있어도 있는 척하지 않고 겸손한 인성에 알면 알수록 친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가 좋아졌고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죠. 우리는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만나면 서로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를 만날 때만큼은 남자친구도 수다쟁이가 돼서 어떨 때는 서로 먼저 말하겠다고 손을 들고 말하기도 하고 모래식에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남자친구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1년 정도 된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치더군요. 그러나 저는 순간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저 역시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다만 제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 저를 어릴 때부터 홀로 키워주신 친할머니가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입버릇처럼 제가 결혼하면 할머니도 나랑 같이 살자 했었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잠시 고민을 하게 된 거였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뭔가 멍한 듯 있는 저를 보더니 남자친구는 조금 실망스러운 눈치였어요.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뜨뜬 미지근한 제 반응에 혼자만의 착각을 한 건가 싶어 실망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나도 평생 내 짝을 고를 수 있다면 1초도 망설임 없이 자기야. 그런데 우리 할머니, 나 할머니 혼자 둘 수는 없어. 나는 할머니랑 끝까지 함께 살고 싶거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내가 의사라는 직업에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헌신적인 우리 할머니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되려 물어봐야 할 얘기인 것 같아서 잠시 망설였어. 할머니랑 나랑 셋이 같이 살아볼래? 남자친구는 피식 웃으며 저를 안심시켜주던 말했습니다. 그 질문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할머니 물사는 여쭤보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정하는 거.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할머니도 좋다고 하시면 나도 무조건 좋아.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할 때부터 할머님도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우리는 먼저 저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저를 통해 남자친구의 사진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도 많이 들어서인지 처음 보는데도 친근하다며 남자친구를 너무 반겨주셨어요. 남자친구 역시 할머니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는데 자신에게도 할머니가 생긴 것 같다며 우리 결혼하면 같이 살아달라고 생전 부리지도 않던 나름의 애교를 부리더군요. 할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할머니의 모습에 행복한 미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집이 좀 부담됐어요. 연애 초반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 아버지, 남자친구까지 3대에 걸친 의사 집안 출신으로 할아버님이 처음 세우신 종합병원에서 3대가 함께 진료를 보고 있었죠. 거기에 남자친구의 어머니 역시 할아버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의 아버님을 만나 결혼하신 거였고요. 말 그대로 의사 집안 출신의 유복한 엘리트 가족이다 보니 제게는 첫 인사 자리가 좀 부담이 되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자리였지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진지한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니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곧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담은 눈녹듯 사라졌죠. 푸근하고 인자해 보이는 아버님과 세련된 외모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간단한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유쾌하셨고 농담도 잘하시는 분이셨죠. 그 유쾌한 농담 때문에 그만 물을 먹다 사례가 들려 실수를 할 뻔까지 했답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준 게 유치원 때 한 번 빼고는 없지 뭐예요. 그 후로는 통 여자에게 관심도 없고 맨날 어울리는 건 남자애들 뿐이더라고요. 서른 살이 넘어서도 남자애들이랑만 다니는 게 어느 날은 갑자기 어머 얘가 혹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엉뚱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요.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엄마가 직접 보라고만 하니 내가 혹시 남자는 아니지? 물어봤다니깐 하도 아가씨에 대해 말을 아끼기에 남자친구를 놀리시는 어머님과 옆에서 허허 웃으시는 아버님 그리고 부끄러운 얼굴로 아, 우리 엄마 또 시작이다 하는 귀여운 남자친구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예뻤어요.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어머님은 제게 부모님은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으셨고 식사 때 유쾌한 분위기 때문인지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신 것과 친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며 제가 자라온 환경을 말씀드렸죠. 두 분은 조금 당황은 하신 눈치였지만 곧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았겠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홀로 손녀를 의대까지 보내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할머니가 참 대단하시다며 저희 집을 칭찬해 주셨죠. 두 분의 반응에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 남자친구와 저의 가정 형편을 비교하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 의사 출신인 부유한 남자친구의 환경과 할머니 밑에서 자란 저의 환경을 제 스스로 저울대에 올려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괜스레 집에 계신 할머니께 미안함이 밀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맙고 또 유쾌한 첫인사를 끝내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께 제 마음에 있던 표현도 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며 자랑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그건 참 바보같이 순수하기만 했던 생각이었음을 조금 후에야 알게 되었지요. 남자친구 집을 다녀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제 환자 한 분이 극장 VIP 시사회 티켓 4매를 선물로 주셨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분에게 점수도 따고 싶고 함께 데이트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부모님과 같이 영화를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내일은 아버님께서 컨퍼런스가 있다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음에 같이 시간을 맞춰서 가자고요. 근데 그 반응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유는 남자친구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가 내키지 않는 일을 제안하면 자기도 모르게 버릇처럼 행동하는 게 있는데 바로 상대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내일 자기 부모님과 같이 영화 볼까? 마구 물으니 남자친구는 내일 같이 영화 보자고? 하며 똑같이 되묻더군요. 아 이 사람이 조금 불편한가 보구나 생각이 들었죠. 모른 척하고 끊은 뒤에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인사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만에 같이 영화 데이트를 하자는 건 내가 좀 오버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이번에는 친한 간호사 언니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다며 제게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할머니 드리라며 꽃가에 홍삼액을 주었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홍삼을 드시면 오히려 몸이 힘들다고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죠. 직접 찾아가는 건 어른들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 그냥 택배로 보내려 한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또 제 말을 따라 물으며 얼버무리더니 급한 호출이 왔다며 끊더군요.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남자친구는 화제를 자꾸 돌리려 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사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온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 것 같은지 나에 대해 별 말씀 없으셨는지 물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참하다며 좋아하셨다고 했거든요. 혹여 남자친구 부모님이 나를 불편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자친구가 왜 부모님 얘기를 그토록 회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와 같이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던 날이었는데 오후쯤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와서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요 며칠 일이 많아 피곤해 보였던 걸 알고 있기에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죠. 공연을 최소화하고 일찍 들어갈까 했는데 마침 외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 동기가 오랜만에 자기 남편과 한국에 왔으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기에 친구 부부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참 친구 부부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좀 멀찍이 낯익은 남자가 어떤 여자와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약속을 펑크 낸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부부가 앞에 있다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남자친구에게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체면이고 뭐고 남자친구를 향해 퍼부었습니다. 뭐?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른 여자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시켜 먹으면서 쉬고 있니? 당신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순박한 척하다니 다른 여자 만나가며 나랑 미래를 약속했던 거야? 남자친구는 앞에 여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다 말할게 충분히 자기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 사실 우리 결혼에 문제가 좀 있어 아버지는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어머니 반대가 좀 있었어 자기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것이 많이 걸리시나 봐 안 그런 척 하시지만 사실 고지식한 분이시거든 우리 어머니 자기가 상처받을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뤘어 자기가 우리 집에 다녀간 후에 어머니가 계속 선자리를 알아봐 주셨는데 내가 계속 무시하니까 오늘은 상대 여자분과 약속을 아예 잡으시고 오늘도 선자리 안 나가면 어머니가 자기 병원으로 가서 직접 얘기하신다기에 어쩔 수 없이 약속하신 분께 인사라도 하고 내 상황 얘기하려고 나오게 된 거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너무 기가 차더군요 제 옆에서는 저의 상처받았을 어린 시절까지 걱정을 하시던 분이 뒤에서는 아들에게 결혼을 결사반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네가 여자를 많이 안 사귀어 봤으니 소개해 준 사람 만나서 한번 대화라도 나눠봐라 일단 만나만 봐라 등등 계속 설득했고 알아 누우시기까지 했었다더군요 남자친구를 통해 정황을 알게 된 저는 더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남자친구에게 화도 났지만 자기 딴에는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거짓말이 서툰 사람이 얼마나 전정긍긍하며 버텼을까 싶은 짠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잠잠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다음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첫 만남과는 사뭇 다른 굳은 표정으로 차갑게 저를 대하시더군요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처음 뵈러올 때보다 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제 마음을 전달드렸죠 어머니 제가 부유한 환경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자라는 시기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정서를 받지 못하고 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시기에는 소중한 아들이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 만나기를 바라셔서 그러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밑에서 자라 저 자립심도 강하고 어릴 적부터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저 장점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현석 씨도 좋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일 하면서 산 적 없고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현석 씨의 선택 믿어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완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저 역시 마음이 차가워 지더군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 내가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셔야 시기에 맞게 받아야 할 정서를 받고 그래야 구김살이 없는 예의바른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섭다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강남으로 몰리는 게 왜 그럴 것 같니?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하는 일이나 관심이 달라지거든 지질이 가난한 동네에서는 먹고 사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전부고 돈만 많은 졸부들은 만나기만 하면 돈 불리는 정보나 주고받는 게 전부야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깊이도 정도도 달라진단다 너무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어쩌겠니? 내 하나뿐인 아들의 삶인데 사실 우리 아이를 더 든든하게 밀어줄 수 있는 부유한 집 자제들도 우리 아이에게 호감을 갖고 소개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엄마로서 내가 정중하게 부탁하고 싶구나 우리 아이랑 헤어져줘 아이가 마음이 약해서 먼저 말을 못하는 성격이니 네가 먼저 좀 헤어져줘 저는 어머니에게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부유한 가족만이 행복한 가족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어머니 뜻은 잘 알겠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더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더 확고하게만 할 것 같다군요 남자친구와 헤어질지언정 다시 볼 사람이 아닐지라도 안 좋은 인상을 남기면 할머니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참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얘기 남자친구에게 퍼부으며 어머니에게는 가치 없는 가족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 가장 소중한 가족이다 얘기했죠 감정이 상해서 이별을 구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한 감정만이 이별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서 했던 말들이 아예 어이없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선을 보러 나가기 전에 근본적으로 어머니를 설득시키지 못한 남자친구에게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저를 놓을 수 없다며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기야 나 자기 없이 못 살아 나보다 더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의 환경만 보고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야 자기를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빛나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는 거야 자기 자식이 원래 제일 잘나 보이는 법이잖아 엄마들 눈에는 어차피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이 난데 내가 어떻게든 설득을 시킬 테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라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저를 사랑했을 뿐인데요 또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한 번 보고 오케이 해주기를 기대하다가 반대의 벽을 부딪히다 보니 너무 섣부르게 포기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시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저의 가족 환경을 딱히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집중적으로 공략해보기로 마음에 먹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남자친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불편하게 눈치를 주셔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침성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죠 어머니가 뭘 갖고 싶었다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시면 메모해 두었다가 어떻게든 찾아서 선물도 여러 번 해보았죠 또 어머니가 항상 가시는 휘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어머니 운동 시간에 맞춰 저도 같이 운동도 하며 친해지려고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알게 해드리고 싶어 열심히 노력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랑 운동을 끝내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제게 들으라는 듯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통화를 들으니 순간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었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라는 사람을 편견 없이 한 번 그대로 봐주려는 노력도 없이 제 앞에서 아들의 선볼 사람을 소개받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하면 제게 돌아올 말이 뭔지 예상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기간이 오래되자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그런 제 짜증을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다 받아주고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자친구는 저희 할머니에게 툭하면 찾아와 대화 상대도 해주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아픈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또 할머니 몸이 조금이라도 편찮으시면 병원도 못 쓰고 가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한 달음에 달려와서 해결해주는 등 제가 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을 묵묵히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남자친구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니 오늘은 가족과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시간을 가지려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와 남자친구가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가족이랑 식사한다더니 왜 여기 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할머니와 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네요 할머니랑 자기가 내 가족이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자기 오면 먹으려고 배고픈 거 엄청 참고 있었잖아 그치 할머니? 가족 참 따뜻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남자친구 역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가고 난 후 할머니는 저를 앉아놓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도 친구들한테 현석이 같이 자아상한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해야겠다 너희들 결혼하면 나도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연애하며 살게 너 결혼하고도 할머니한테 붙을 생각하지 마라 이만큼 같이 살아줬으면 됐어 그리고 현석이가 살이 많이 빠졌더라 지도 고민이 많겠지 너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니 너한테는 얼마나 미안하고 또 그 어머니 설득하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니 둘이 힘들게 노력하는 만큼 곧 축복받으며 결혼할 거야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마 알았지? 어디에 내놔봐 우리 손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나 할머니 말대로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의 반대만 빼면 제게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저 역시 더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또 마냥 기뻐하기에는 결혼 반대라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기에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기뻐하며 우리를 응원해주려고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고 하더군요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요 그리고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축복 속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면 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있었는데 이런 축복스러운 소식에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남자친구는 정식적으로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함께 찾아뵙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혼자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혹여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몰라 저를 배려하는 차원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우며 하는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생겼으니 이제 답 나왔다는 거냐 임신했으니 결혼한다는 거 너무 친부한 전개 아니니 결혼 반대하면 마지막 키가 임신이었던 거냐 지금이 무슨 80, 90년대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야 원치 않으면 병원 가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의사라는 애가 어쩜 자기 몸 관리도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혹시 너 진짜 임신한 건 맞는 거니 우리 아들은 순진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저는 축복은 못해줄지언정 저를 결혼하고 싶어 아이를 만들어낸 사람처럼 취급하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임신을 거짓말로 한 건 아니냐는 얘기에 심지어 아이를 원치 않으면 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등 상식 받게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결국 심하게 퍼붓고 당신 아들과 헤어지겠다고 했죠 그동안 제가 사러웠던 것은 참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고 언젠가는 제 진심을 어머니도 알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른이고 상대가 쉬는 사람일지라도 해도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근데 그런 말을 구분 못하시는 것 같네요 결혼하기 위해 아이를 갖거나 아이를 가져왔다 거짓말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 아이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들의 아이이기도 해요 원치 않는 아이면 병원 가서 쉽게 해결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우라는 말인가요? 정말 최악이시네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더 볼 일은 없겠네요 저도 이딴 구걸하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만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이제 그만하자고 이별을 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예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 집으로 와서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죠 아이 엄마는 당신이지만 아이 아빠는 자기라고 다시는 함부로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들으면 안 될 말까지 듣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어머니한테 잘 얘기했다고 오히려 칭찬도 하더군요 다음날 남자친구의 집은 뒤집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오는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안달이 난 것이죠 남자친구는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켜만 보시던 남자친구의 아버님도 어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을 들으시고는 역정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역정을 내신 얘기를 며칠 후에 듣게 됐는데 그때 이 집 남자들이 한 번 화나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쨌든 아버님이 저와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셨고 저희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있는지 3일 만에 두 분을 찾아뵈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희와 좀 떨어져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모든 게 서러웠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간의 서름에 펑펑 울고 말았죠 축하 나아가야 마음껏 축하를 들어야 할 상황인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들의 사랑이 너무 컸던 탓이라 네가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강제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서 네 어머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때 그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훗날 네 결혼 생활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방관 아닌 방관을 했다 미안하다 아가야 우리 부족한 아들 사랑한 죄로 들어서는 안 될 말까지 들어가며 인내줘서 고맙다 네가 괜찮다면 결혼 날짜 빨리 잡자 그래도 신부가 배불러서 드레스 입는 것보다야 예쁠 때 입는 게 낫지 않겠니? 아버님의 그 말씀에 저희 네 사람은 그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조금씩 다른 감정들로 눈물이 났겠죠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본인도 반대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어쨌든 아버님의 깔끔한 정리로 인해 저희는 곧 성견례 날짜를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모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와 저는 성견례 장소에 약속한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보다 긴장을 더 하셨는지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죠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고 얼마 안 했다가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성견례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역시 굳은 표정으로 오셨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은 좋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우리의 결혼이 왠지 지옥의 문을 여는 시작일 것 같다는 느낌에 순간 아찔한 마음이 들었네요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머니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놀라시면서 할머니의 성함을 부르시고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갑자기 본인을 아는 척하는 아버님을 빤히 보시더니 누군지 생각이 났다는 듯 너무 반가워하시며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아버님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는 지인이셨던 거예요 아이고 정여사 아들이구나 진짜 몰라보겠네 너를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 봤는데 정여사한테 결혼 소식은 들었는데 그때 집에 일이 있어서 가보지도 못했네 잘 자랐구나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다니 옆에 분이 네 안사람이구나 하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를 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군요 너무 놀란 우리는 어머니를 부축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를 본 할머니 역시 얼굴이 하얗게 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듯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향해 전해 없는 역정을 내셨어요 그렇게 네 아들 버리고 나가다니 아주 잘 살고 있었구나 가정 형편 들먹이며 우리 손녀 반대하는 시험이가 누군가 궁금했는데 우리 가족과 너는 대체 무슨 악연이라니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다급하게 막으려 했지만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이상하게 느낀 아버님이 대체 서로 무슨 사이길래 할머니가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지 물었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사연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할머니와 남자친구 어머니의 관계를 알고 난 우리는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이랬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친아버지와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를 준비하던 저희 아버지와 의사 준비를 하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보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몇 주 동안 같이 지내기도 하는 등 결혼을 공공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커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경기 중에 운동선수를 못하게 되는 부상을 당했고 몇 달간을 방황하던 아버지에게 당시 유명한 감독님이 자신과 선수들을 키워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감독님이었고 지금도 같은 종목의 선수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감독님이어서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제안이었죠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셨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지만 문제는 당시 연인이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의사를 준비했던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결국 미래는 보장되지만 바로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는 일을 포기하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돈이 된다는 트럭일을 하게 된 거죠 할머니 역시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선택이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 사이였기에 그냥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약 4년간을 남자친구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하며 물심양면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지요 문제는 의사가 되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결혼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할머니에게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결혼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심지어 결혼이 그렇게 급하면 할 수 있는 사람과 시켜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아버지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돈으로 지원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의사의 꿈을 이루고 취직하면 바로 결혼하자 가정도 빨리 갖고 싶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의사가 되고 취직을 하고 나니 사람이 변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가 이 일을 추궁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의 아이가 있다며 자신을 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제 남자친구였던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저희 아버지는 결국 남자친구 어머니와 헤어졌다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헤어진 후로도 약 2년간 어머니를 지원해 주느라 빌리게 된 대출을 갚았다고 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병원까지 찾아와 별의 별 악담을 다 하던 것이 떠올라 치가 떨리더군요 하지만 저도 할머니도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남자친구 어머님의 꿈을 위해 저희 아버지가 선택한 트럭 운전기사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던 거였죠 아버지 고생한다며 참을 가지고 간 저희 어머니를 트럭에 태우고 문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거였죠 할머니는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아들도 더 좋은 며느리 만나 예쁜 손녀도 생겼으니 과거지사라 생각하고 묻을 수 있겠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저 세상으로 간 마당에 그것도 손녀에게 함부로 대한 집안에게 차마 결혼 얘기는 못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지금은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시게 할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임신까지 한 제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느끼셨는지 집으로 오는 내내 가정 형편을 들먹이며 1년 반의 시간을 결혼 반대로 힘들게 보낸 터라 마음의 앙금 또한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탐탁찬화했던 저희 부모님의 부재가 어찌 보면 어머니로 인해 선택한 직업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보니 용서가 더 안되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를 하지 않고 선수를 키우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었다면 부모님은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에 하루에도 수십 번 원통하고 푸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합니다 남자친구 역시 자기 어머니가 너무 싫다며 오피스텔을 구해 따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지금 관계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았고요 남자친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 사람을 만날 마음이 서지를 않습니다 상견회 이후 3개월이 조금 안됐습니다 제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는데 저는 어떠한 판단도 서지를 않네요 시작 전부터 예비 시어머니에게 5만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삐그덕거리는 우리의 결혼 정말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답답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그런데 이제가 배는 seulement자ël이나 도움을 가지고 다시는 결혼 시작EVO 4R